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지난달에 열린 유엔총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살 곳을 잃은 사람들, 기후난민, 환경난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자세한 이야기의 취재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번 유엔총회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뉴욕에서 열렸던 세계 각국들이 모였던 유엔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기후변화와 함께 난민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었는데요.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개발정상회의 연설에서 두 달 안에 기후변화에 관한 전 지구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달이라고 시기를 못 박은 것은 오는 12월 파리에서 열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선진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오히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해수면 상승과 심각한 가뭄 등으로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어서 앞으로는 기후변화 난민을 보게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 기후변화에 관한 강력한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건데요. 그동안 미국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책에 소극적이었는데 최근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이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죠. 반대편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발언이 좀 더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강력하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소신을 밝힌 것 같은데 유엔총회에서 교황도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이 프란체스코 고향 역시 꾸준한 환경 문제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 모국어인 스페인어로 한 50여 분 동안 이어진 연설에서 이 교황은 우리 누구도 환경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라면서 이 환경권에 대한 개념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 교황은 지구가 앓고 있는데도 강대국들이 아주 이기적이면서도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이 교황 역시 오는 12월 8일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총회에서 근본적이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합의가 도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황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들어보면 프란치스코 교황과 오바마 대통령 모두 기후변화 대응에 강력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두 사람은 유엔총회의 연설에 앞서서 이미 기후변화에 대한 공통의 생각을 확인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죠.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미 기간 동안 서로의 생각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교황이 백악관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하면서 확인을 한 건데요. 이 기후변화 문제는 미래 세대에 넘길 문제가 아니며 지금 이 기후변화 문제와 싸우고 있는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이런 걸 강조했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인데 이 공화당은 이 기후변화 문제가 인간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대응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황이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하면서 그 책임을 인정하고 해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이 오바마 행정물을 지지하게 된 셈이고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 문제를 미래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이 말 참 인상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난민 이른바 기후난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후난민이란 게 뭐죠? 네. 최근 시리아 내전으로 많은 난민이 늘어나면서 사실 유럽 전역, 유럽 사회에서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에 주목받고 있잖아요. 실제로 난민이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생활이 어려워져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이재민을 말하고 있는데요. 최근 유럽의 난민 사태가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직접적 원인으로 물론 꼽히고 있지만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이와 함께 기후변화도 난민 문제의 원인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미국 콜롬비아대 연구팀이 비옥한 초승달의 지대에 기후변화와 시리아 최근 가뭄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을 따르면 2007년에서 2010년 시리아에는 아주 사상 최악의 가뭄이 닥치면서 과거 에덴 동산이라고 불릴 정도의 아주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불모지가 되어버렸는데요. 이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더는 살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시리아 국민의 약 40% 정도가 고향을 버리고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향했습니다. 연구팀은 시리아의 가뭄이 정치 불안의 요소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후변화가 내정 가능성을 두 배 정도 높였다라고 해석했는데요. 그러니까 기후난민 또는 환경난민은 가뭄과 같은 환경에 대한 직접적 문제나 이로 인해 발생한 인구폭발, 내전 등으로 고향을 잃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인 2005년에도 영국 옥스포드대 노먼 마이어스 교수가 환경난민의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난민이 최대 2억 명까지 전 세계에서 늘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기후변화를 인류의 가장 큰 문제로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아무래도 오는 12월 기후변화 총회에서 환경난민의 시대 어떻게 각국 세계가 대처할지에 대한 내용도 주요 의제로 발제가 될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시리아 난민은 기후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후난민이 발생한 다른 나라 사례는 없을까요? 네, 좀 더 집착적으로 기후변화가 난민을 만들어낸 사례를 방글라데시에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방글라데시는 지난 20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 방글라데시 벵골만 연안의 섬이 해수면 상승으로 지난 100년 사이에 85%의 면적이 무려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벵골만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이 사이클론의 발생 횟수 또한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2007년에 대홍수와 사이클론 시드로가 함께 겹치면서 이 방글라데시의 농지와 산림 대부분이 파괴가 됐고요. 또 강 주변의 지역들이 바닷물에 침식되면서 이 주민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는 기후난민의 상황이 나타났었죠. 이 방글라데시를 포함해 지난 2년 동안 약 4천만 명이 넘는 아시아인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를 피해를 입고 거주지를 옮겼다고 합니다. 또 이 밖에도 투발루나 몰디브 등이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 일부가 물에 잠기고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기후난민 상황에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듣고 보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국가나 인종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그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또 세계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는 12월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총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죠.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교토의정서 체제가 끝난 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사항을 다룰 예정이라서 전 세계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 파리총회 이후에는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어야 합니다. 현재 유엔은 온실가스 배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40여 개 국가에 대해서 포스트 2020 기후변화 목표라는 것을 세운 상태인데요. 이번 파리총회에서 2020년 이후에 적용되는 신기후체제와 함께 그러면 2020년 이전까지 남은 몇 년 동안 기후변화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번 유엔총회 이후에 외교부에 기후변화 외교국도 신설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나요? 네, 이번 유엔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역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언급할 때 박 대통령은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기후변화 대응의 어떤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외교부에서도 기존 국제경제국을 기후변화 환경외교국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외교부 산하 조직에서 환경외교 업무를 전면으로 내세운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역시 신기후 체제에 맞춰서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인류 공통의 과제이긴 하지만 최근 폭스바겐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탄소배출 감축은 사실 기업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맞는데요. 최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목표를 기존보다 낮춰서 수정해서 발표한 적도 있을 만큼 이번 파리 총회에서 세계 각국의 합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